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증 치료에 대한 우리 한의학과 서양학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양학에서는 이제 뭐 두통, 치통, 생리통엔 뭐 어떤 한가지 약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두통, 머리가 아프냐, 치통, 치아가 아프냐 아니면 생리때 아프냐 이것에 따라서 각각의 약제들이 틀립니다 생리통 하나만 예로 들어도 이 생리통은 남자에는 없는 통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의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통에 대해서도 두통이 어디가 아프느냐, 머리에 어느 부위가, 이마에, 이마 부위가 아프냐 아니면 옆쪽이 아프냐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프냐 아니면 머리 끝이 아프냐 이런 두통에서도 머리의 어떤 부위에 따라서 이것이 해당하는 어떤 경락이 해당이 되느냐 또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냐라고 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통의 양상이 뭘로 찌르듯이 아프느냐 아니면 뭐 칼로 자르듯이 아프느냐, 뽀개듯이 아프냐 아니면 둔하게 다 먹먹하게 아프냐, 머리에 모자를 뒤집어 쓴 것 같느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두통의 양상을 찾아 냅니다 또한 치통도 그렇습니다 찬 음식을 먹었을 때 아프냐, 아니면 더운 것을 싫어하느냐, 위의 치아가 아프냐, 아래의 치아가 아프냐 아니면 또 이 치통이 오래되었냐, 아니면 금방 생겼느냐, 에리아냐, 얼렀하냐 굉장히 많이 세분화를 합니다 생기통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딱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가 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해지느냐 이런 것을 모두 다 따져가지고 약제를 아주 정교화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서양학은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고 정교하고 세밀하고 동양학은 너무나 러프하고 이렇게 두릉실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우리 동양의학, 한의학도 굉장히 섬세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서양의 어떤 진통제는 직효성, 속효성,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한약은 오래 먹어야만 나타난다고 생각이 쉽지만 특히 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간 견영지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대를 세웠을 때 입간, 세울립자, 장대간자, 견영, 볼견자, 그림자, 영자 장대를 세우자마자 바로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효과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십년대 두통도 침 한방으로 그렇게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증의 어떤 해소에는 꼭 한번 침이나 뜸이나 한약의 치료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